퍽힌 데이 씨 고등래퍼 시즌4에서 멋진 활약을 펼쳤던 데이 씨죠 데뷔를 준비하면서 갈고 닦은 랩핑 실력 보여줘야겠죠? 궁금해요 데이 씨 궁금합니다 비트 드릴까요? 네 비트 주세요 비트와 와우 It's the bus day 내 등 뒤에 달아 bus day 1년 안에 승부 받춘 역 앞엔 hashtag 내 캐릭터는 돈 밟아지 캐시댐 그래서 항상 넘치는 여유 뒤로 누워 late back 페이백에 걸었던 시간들 다 받아내야지 주인 찾아오는 게 마냥 money is back 근본은 따지지도 않으면서 more respect 생각하는 것들의 앨범은 전부 다 비슷해 데이 씨 보는데 데이 씨가 ENFJ예요 네 맞아요 메인 래퍼에다가 아까 보니까 데이 씨도 춤을 잘 춰요 보면서 약간 저 어릴 때 저 어릴 때 약간 보는 느낌이에요 머리 색깔도 비슷해가지고 어때요 느낌이? 저요? 감격증이 지금 손이 너무 떨어가지고 오오오오오오오